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셨습니다. 144010 제품입니다. 풀셋이구요. 서버. 좀 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데요. 천천히도 되고 빨리발리발리받아야 되고 속도도 짠짠짠짠 오우 앞에서 봤을 때 살짝 벌어지고 무아제이 차가 세팅이 잘 나옵니다. V8 조정기 새로 나온 조정기가 더 반응성 좋으니까요. 풀셋입니다. 차량 사시면 수령장비 바텔 수령기 그 다음에 10번에 한 번 정도는 타이어를 조립할 수 있도록 10절인치까지 다 되어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안테나 전선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싹 잘 집어넣어야 돼요.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144010 유튜브에다가 아시라프 144010 검색하세요. 오케이 예스 75키로 가자 75키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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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